은행권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조이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불리는 제2금융권의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높아만지는 대출 문턱에 대해서 김우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권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다른 곳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더불어 신용대출까지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카드론의 한도마저 축소하는 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조짐은 이미 포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8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 3천억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2금융의 대출 잔액이 22개월 만에 상승전환했다는 점입니다. 범위를 카드사로 좁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론 잔액은 7월 말 기준 41조 2천억을 넘기며 매월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취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주택 보유자가 즉시 집을 팔아도 주담대를 내주지 않겠다고 공고했습니다. 교보생명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거시경제 위기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총액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국은 가계 대출 관리와 대출 절벽 방지를 동시에 주문하고 있는 상황. 업건별로 취급하는 대출과 차주들이 다른 만큼 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당국의 별도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우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